이 글에서는 치킨 카넬로니를 만드는 레시피에 대해 소개한다. 닭고기는 국경, 언어권, 빛 시대를 불문하고 널리 먹는 음식 중 하나이다. 맛있으면서 건강에도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발함과 재칙 그리고 열정이 필요하다. 오늘 소개할 레시피를 따라 영양가 넘치는 음식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자. 온종일 가진 업무와 스트레스, 애시달린 후 지친 몸을 끌고 집에 돌아오면 부무즈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볼 기력이 없기 마련이다. 이러한 무기력한 일상의 활력을 줄 치킨 카넬로니를 만들어보자. 여기서 소개할 치킨 카넬로니 레시피는 사실상 본인 취향에 따라 어떤 재료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다. 재료의 선택에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자기 입맛의 맛을 수밖에 없는 요리가 되는 것이다. 채소든 육류 및 생선이든 냉장고에 쌓여 골, 쥐거리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남은 음식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거기다 건강에 더 좋으니 치킨 카넬로니를 만들어보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또한 치킨 타, 넬로니는 만드는데 어렵지 않고 복잡한 요리 과정이 필요 없다.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끌어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서 완성된 요리를 식탁에 내려놓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30분이다. 튀기지 않고 불에 구운 닭가슴살 필레드를 이용해 군침 도는 나만의 치킨 카넬로니를 어서 만들어보자. 더 읽어보기, 치즈 소스를 곁들인 맛있는 닭가슴살 요리 치킨 카넬로니를 만들기 전에 알아둘 점 치킨 카넬로니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치킨 카넬로니가 건강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내 입에 들어갈 음식에 어떤 좋은 영양소들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까? 치킨 카넬로니에는 흰 양파, 토마토, 그리고 넘맥과 검은 후추와 같이 각각 단 맛과 짠 맛을 내는 향실료가 사용된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재료가 한데 모여 다양한 비타민과 단백질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따라서 치킨 카넬로니는 색다르고도 맛깔스러운 한 끼 식사로서 포만감과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영양소들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건강식이기도 하다. 재료들을 다시 잘 살펴보면 채소,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유제품을 각각 적정량으로 고루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치킨 카넬로니는 소화하는데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 기운 넘치는 하루를 보내게 해줄 양질의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 건강하게 먹는 것이 대세인 요즘 건강식의 지존인 치킨 카넬로니를 멋지게 만들어 모두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아보자.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맛있고도 기발한 치킨 카넬로니 레시피를 소개한다. 더 읽어보기 크리스마스에 건강하게 식사하는 9가지 팁 재료 카넬로니 10장 체산 양파 3개 올리브유 6티스푼 90ml 큰 닭가슴살 2조각 강판에 간 흰 치즈 5티스푼 100g 소금 1티스푼 15g 붉은 토마토 2개 넘메기 티스푼 30g 베샤멜 크림 1팩 125g 흰 후추 1티스푼 15g 과정 중간 크기의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인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체산 양파 조각들과 소금 그리고 넘맥을 넣는다. 작은 냄비에 베샤멜 크림을 넣고 소스로 만든 다음 뚜껑을 덮어둔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른다. 미리 썰어둔 닭가슴살 필레드를 팬에 올리고 살짝 익힌다. 양파가 물렁물렁해지기 시작하면 냄비에서 꺼낸다. 닭가슴살이 어느정도 익으면 불을 끈다. 베샤멜 소스에 양파와 치즈를 약간 넣고 간을 맞춘다. 팔에 닭가슴살을 넣고 잘 섞은 다음 잘게 썬 토마토를 맨 마지막으로 넣어준다. 카넬로니 속을 구로 채우면 완성이다. 마지막으로 치킨 카넬로니 레시피는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좋아하는 재료라면 어느 것이든 마음 놓고 추가하여 여러가지 응용 버전의 치킨 카넬로니를 다양하게 즐겨보기 바란다. 닭고기 없이도 독창적인 단백질 요리를 만들어보자. 우리는 단백질이 풍부한 레시피를 포함해 모든 식품, 군이 포함되어 있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해야 한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생활을 위해 보통 사람들은 닭고기나 기타 육류 식품을 즐겨 먹는다. 하지만 오늘은 닭고기 없이 만드는 독창적인 단백질 요리를 소개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레츠 블락에즈 와이